오는 7월부터 우리 외환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방됩니다. 원화가 국제무대에 오르는 셈인데, 27년 만에 문을 여는 것인 만큼 기대도 크지만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전범진 기자입니다. 외환시장이 오는 7월 1997년 변동환율제 시행 이후 27년 만에 확대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내 외환거래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가능했고, 해외금융사들은 국내 중개사를 경유하지 않으면 참여가 불가능했습니다. 환시장의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한 조치지만, 30년 사이 무역규모가 4배 확대되고, 자본시장도 선진화된 점을 고려하면 외환시장만 지나치게 후진적이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거래시간을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2시까지로 늘리고, 당국에 승인을 받은 해외소재 외국금융기관의 시장 참여도 허락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방 조치를 통해 외국인의 원화 투자가 수월해져 증시와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유입되고, 금융사들의 해외 영업망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국의 감시가 불가능한 역외 선물환 시장이 원화 현물환 시장보다 커지는 기형적인 현상도 이번 기회에 바로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번 조치가 한국이 글로벌 주식형 펀드의 90%가 추종하는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옵니다. 현재 신흥국 지수에 편입돼 있는 한국이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경우, 금융권에서는 향후 최대 60조 원의 추가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 투기성 자본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거래량이 적은 야간 시간대에는 환율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환 보유고가 풍부한 상황에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환율 왜곡은 일어날 수 없다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외환 부족 국가를 이미 10년 전에 탈퇴를 했고 해외 투자는 비롯해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럴 때는 환율이 극락을 해줘야지만 경제 안정화 기능을 하는 가격 변수로서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27년 만에 빗장을 여는 외환 시장. 당국과 금융권 양측의 철저한 대비로 시장 선진화라는 과실은 취하고 역효과는 방지할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전범진입니다.